자 이어서 하드웨어 기술 두 번째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기억장치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주격장치 중에 롬, 램 이런 애들이 나오게 돼요 우선은 롬이라고 하는 애는 리도니 메모리에요 단순히 읽을 수만 있는 애입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롬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는 USB 메모리 있죠? 또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쓰는 SD 카드 이런 거 있죠? 얘네가 다 롬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런 형태는 아니었지만 점차 진화를 해서 얘네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블랙박스에 쓰는 SD 램도 마찬가지로 롬의 일종이 됩니다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전원이 들어가지 않아도 안 있는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다에요 얘랑 이제 반대되는 애가 바로 램이 되는데 이 램이라고 하는 애는 전기가 계속 인가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에 있는 내용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 롬에 대한 내용부터 우선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롬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마스크 롬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반도체에서 아예 안에 내용을 그냥 덮어 씌워가지고 그냥 덮어버린 거죠 마스크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강기 걸렸을 때 마스크 쓰시잖아요? 그것처럼 아예 칩을 덮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쓰거나 지울 수 없도록 하는 게 마스크 롬이 됩니다 요즘에 안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롬이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되나요? 가전제품이 요즘에 엄청 많이 쓰죠 냉장고에도 기능이 있고 또 세탁기에도 기능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롬에 들어있어요 롬에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iOS 다 어디에 저장돼 있어요? 롬에 저장돼 있어요 어떤 롬에? 플래시 롬에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 롬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생산 자체 생산할 때 내용을 넣고 아예 덮어버린 애를 이야기하고요 P롬은 여러분들 공 CD 아시죠? 공 CD 얘는 빈 상태로 제공이 되는데 롬 라이터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롬 라이터로 여기다 데이터를 한번 딱 넣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안에 있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 CD는 한 번 쓰면 그냥 그걸로 끝이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가 있어요? CDRW라는 애가 나오죠? 걔가 바로 EP 롬이에요 안에 있는 애를 이레이저업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래머블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내용을 저장도 했다가 지웠다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또 두 가지가 있는데 UV EP 롬이라는 애가 있어요 UV가 뭐예요? 자외선 E는요? 일렉트리 일렉트로닉 그치?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USB 메모리나 플래시 메모리는 여기에서 바로 다음에 이게 발전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램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요 자 램 앞에 시간에 우리 레지스터 이야기하면서 SRAM이라고 하는 애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걔가 바로 얘입니다 DRAM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의 주격 장치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장치들은 보통 3기가에서 4기가 정도 달려 나오더라고요 컴퓨터는 보통 4기가에서 8기가 정도 달아서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앞에서 제가 이런 걸 하나 그려드렸었죠 이렇게 CPU가 있고 램이 있고 보조격 장치가 있고 입출력 장치가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장치는 이게 폰 노이만형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 여기가 램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하드디스크라고 하자 SSD라고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다 어떤 앱을 깔아 그럼 플래시룸이나 플래시룸도 하나 넣자 앱을 하나 설치했어요 여기다 앱을 설치했어 그럼 얘를 실행을 하잖아요 탁 클릭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이 플래시 메모리에 있다가 주격 장치로 올라와요 이 주격 장치로 모두 다 올라와야만이 얘가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게임 하던 게 그대로 실행이 돼요? 아니죠 다 날아가버리죠 바로 이 램 램은 휘발성인 휘발 메모리에요 휘발처럼 날아가버려요 전원이 꺼져버리면 날아가버리게 되는 게 바로 램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타픽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보조격 장치에 저장돼 있던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려면 이 주격 장치에 모두 다 적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램을 4기가짜리를 쓰는데 만약에 8기가짜리 게임이 있어요 그럼 얘 적자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적자 못하죠? 반은 들어가고 반은 이 보조격 장치의 일부를 쓰는 가상 메모리를 쓰게 됩니다 이건 좀 이따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메모리에 적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CPU에 보내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바로 이 주격 장치라고 하는 램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서 내 거는 3기가야 4기가야 2기가야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바로 D램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동적 램이에요 얘는 중요한 타픽인데 얘는 바로 재충전을 해야 돼요 재충전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전기를 인가해 줘야 돼요 계속해서 근데 이제 이 S램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재충전을 하지 않아도 돼요 전원만 공급되면 계속해서 얘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속도 차이예요 속도 차이고 정보처리에 가면 얘 소자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사무사동에서 거기까지는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D램이라고 하는 애는 속도가 뭐 이런 아까 얘기한 보조격 장치보다는 훨씬 빠르지만 이 두 개만 비교했을 때 S램이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레지스터나 버퍼나 이런 데 사용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격 장치로 넘어가서 자기 테이프라는 애는 거 여러분들 카세트 테이프라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비디오 테이프 보신 적 있나요? 얘가 바로 자기 테이프예요 그래서 얘는 플라스틱 테이프 표면에 자석 물질을 입혀가지고 여기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대량의 자료를 장기간 보관할 때는 아주 유용한데 한 번 쓰고 나면 읽을 때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내가 뭐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들어보신 분들이 요즘에 이제 20대이신 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다 그지? 뭐 CD롬이나 아니면은 MP3를 많이 쓰셨으니까 제 세대는 카세트 테이프 세대거든요 늘어질 때까지 듣죠 또 야동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애들은 어때요? 인터넷으로 다운받죠 저희 때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계천에 가면 팔고 그랬거든 아 헝아 있어요? 그러면은 아 그래 5천원만 줘 이런 식이었는데 거래가 요즘에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이런 거에 이제 바로 자기 테이프가 되는 거고 얘는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차적으로 저장되다 보니까 내가 앞에 있는 장면을 보다가 뒤에 좀 화끈한 부분을 보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면 빨리 돌리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CD롬이나 요즘에 보는 건 어때요? 그냥 탁탁 찍으면 그냥 바로바로 나오죠 막 번째 트랙 탁탁탁 찍으면 바로바로 나오죠 바로 이런 단점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애 중에 블록화 인수라는 애가 있는데 이 자기 테이프가 쭉 이렇게 늘려져 있으면 여기에 이제 블록이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블록 갭이 이렇게 각각 블록마다 갭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 인치당 어느 정도 길이에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느냐를 표시하는 애가 바로 블록화 인수가 돼요 그래서 자기 테이프의 레코드 크기가 70자래요 하나의 레코드 크기가 70자고 블록 크기가 2800자인 경우 블록화 인수는 40이 되는 거예요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쓰다 보니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부분 혹은 중요한 노래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려면 이거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자기 디스크입니다 뭐가 있어요? CD 롬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 CD 롬은 이제 자기 디스크는 아닌데 그런 모양을 우리가 이제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디스크는 플루피 디스크가 이제 맨 처음에 나오게 되고 얘네가 이제 진화해가지고 하드 디스크가 나오게 되죠 하드 디스크는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죠? 안에 네모나 타고요 네모나는데 안에 디스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 바로 트랙이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선운동장과 공선운동장이랄까 이상하다 운동장 가면 트랙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야구장 같은 데 가면 아시겠지만 좌석에 보면 이렇게 섹터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뭐 E1 뭐 여기는 뭐 N1 뭐 여기는 S2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역이 나눠지잖아요 얘네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섹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디스크는 크게 트랙과 섹터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 한번 쭉 볼게요 우선 트랙은 좀 아까 말씀드렸고요 섹터도 말씀드렸어요 자 슬린더라고 하는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우리가 하드 디스크가 보통은 이렇게 디스크가 한 장만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여러 장을 합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500메가짜리를 4장을 붙이면 2테라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디스크 팩이 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실린더는 이 장이 지금 총 4장이라고 하자고 이렇게 디스크가 그림이 개떡 같긴 하지만 다시 좀 그려볼까요? 이게 원이 있으니까 디스크가 이게 위에서 면에서 본 거라 지금 그리기가 좀 애매합니다만 뭐 이렇게 겹쳐 있거든요 사실은 겹쳐서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4장이 지금 그림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그러면 이 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 실린더는 바로 한 면의 트랙 수예요 그러니까 여러 장의 디스크가 있더라도 한 면의 트랙 수가 바로 실린더 수가 된다 클러스터는 몇 개의 섹터를 묶은 것으로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읽고 쓰는 단위가 바로 클러스터가 돼요 자 액세스 암하고 읽기 쓰기 헤드 여기 실린더가 두 번 들어갔네 그래서 뭐 하나는 지워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우선은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액세스 암하고 읽기 쓰기 헤드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하드 디스크가 있으면 아 이게 그림이 그리기가 좀 애매하다 이거는 지우고 이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디스크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암이 있어요 팔이 있어요 팔이 있고 여기에 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읽어요 얘는 회전을 하겠죠 빙빙빙 돌면서 회전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액세스 암이 바로 얘가 액세스 암이에요 팔이고요 읽기 쓰기 헤드는 실제로 데이터를 읽어내는 그러한 부분을 헤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가서 디스크 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디스크를 구성을 할 때 디스크 한 장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 장을 우리가 쓰게 돼요 그리고 또 윗면 아랫면을 모두 다 저장을 하기 때문에 총 사용 가능한 면은 총 디스크 수의 곱하기 2에요 위아래를 다 쓸 수 있거든요 플로피 디스크는 얇은 플라스틱 원판에 자성체를 입혀서 쓰는 거예요 적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 우리가 쓰죠 그래서 플로피 디스크는 여러분들 쓰신 분들이 거의 없죠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컴퓨터를 할 때 그때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거의 만연했어요 판매망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플로피 디스크를 공 CD란다 공 디스크를 가져가면 거기에 게임이나 아니면 당시에 도스 많이 썼거든요 도스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카피를 해줬어요 장당 천원씩 받고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걸로 건물 직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그런 걸 알았어야 했는데 그때 중학교 때 그런 걸 해가지고 내가 돈을 좀 벌었어야 했는데 못 벌은 게 한천 최한이 됩니다 그때 건물 한 두 개 딱 샀으면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는데 플로피 디스크 바로 이거고요 그 다음에 하드 디스크 많이 아시죠 그래서 여러 디스크를 레코드판처럼 이렇게 겹쳐서 구성한 거고 이 레이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얘는 하드 디스크를요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렬로 연결하느냐 혹은 아니면 직렬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방식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하게 되면 얘가 1테라짜리고 1테라짜리면 얘가 2테라로 한 디스크로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병렬로 연결을 하게 되면 얘가 1테라 1테라면 총 용량한 1테라로 되는데 동시에 동일한 데이터가 양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쪽이 뽑아져도 얘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요란 형태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를 두 개를 혼합해서 하는 형태도 있고요 그래서 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하드 디스크를 하나의 저장장치처럼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보처리에 가면 방식도 다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레이드에 대한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스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 저장장치예요 여러분들 크라우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이버 크라우드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 뭐 이런 애들이 다 나스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된 파일에 네트워크에 저장된 디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 나스를 쓰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왜냐하면 강사님들 강의를 받아서 얘네를 업로드해야 되는데 메일로 바뀐 용량이 너무 커서 나스를 별도로 씁니다 그래서 요런 장치를 따로 팔기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네이버 드라이브나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 요런 걸 많이 쓰시게 되겠죠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뭐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자기 디스크의 접근 시간이라는 게 나와요 접근 시간이라는 거는 하드디스크에서 내가 데이터를 가져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간단해요 뭐냐면 이 디스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요렇게 헤드가 있었잖아요 그죠? 액세스 암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요기쯤에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얘가 지금 2번 트랙에 있고 얘는 5번 트랙에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있는 5번 트랙으로 가져야 되겠죠 2번에서 2번 트랙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트랙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 이 이동하는 시간을 우리 탐색 시간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요기에 있으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기에서 요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얘가 회전 지연 시간이고요 그럼 이 헤드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가져올 거 아니야 얘가 전송 지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다 합쳐서 접근 시간이라고 한다 탐색 시간은 헤드가 해당 트랙까지 가는 시간 회전 지연 시간은 해당하는 섹터에서 지금 헤드 있는 위치로 회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전송 시간은 읽어드리는 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광디스크 여러분들 광디스크 가장 큰 게 뭐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CD롬, DVD 그치? 요즘 젊은 분들은 DVD나 블루레이를 많이 쓰시죠 저때는 제가 고등학교 때 CD롬이라고 하는 장치가 처음 나왔는데 이거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때 당시 19만 8천원이었어요 국내 최초 판매 19만 8천원 근데 그때 당시 19만 8천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고 고등학생이 가져올 수 있는 돈은 아니었죠 근데 당시에 우리 반에 이걸 산 놈이 있는 거야 너무 부러운 거야 너무 부러웠어요 이게 매체가 변하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CD롬 또는 CDR 급해서 말씀드렸죠 얘는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썼다 졌다 할 수 있는 거고 DVD, HD, DVD, 블루레이 요즘에 블루레이가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블루레이 이 기술들이 우리나라 전자회사들이 주도해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요 특히 블루레이는 LG하고 일본의 어떤 회사, 히다찐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났는데 얘네가 표준을 제정해서 만든 거죠 DVD도 우리나라에서 아마 표준이 된 걸로 아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블루레이는 확실해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차세대 DVD 다음에 차세대 고효율 저장장치를 밀었거든요 LG에서는 블루레이를 밀었고요 삼성에서는 여기 나오는 HD DVD라고 해서 DVD를 좀 더 고밀도로 하는 게 나왔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표준협회에서 블루레이로 가게 돼서 블루레이를 쓰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블루레이 장치를 LG 걸 안 쓰시고 삼성 걸 보통 쓰시죠 근데 LG가 이제 원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 웜이라고 하는 애는 얘는 바로 CD롬하고 비슷한 거예요 CD롬하고 그래서 안전이나 법적인 이유로 한 번 기록된 후에는 변경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은행이나 중개소의 거래 내역이나 이미지 문서 저장 시에 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데 다음 장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얘네는 한 번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D롬에서 이 장치 방식이 있어요 읽어드리는 방식이 있는데 CAV 방식하고 CLV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사용했던 방식이고 현재는 이제 CLV 방식을 쓰죠 CAV는 얘는 컨스탄트 앵귤러예요 컨스탄트 앵귤러 앵귤러는 각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컨스탄트는 고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고정 속도 방식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회전 속도가 일정해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렇게 CD롬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이 반경과 이 바깥에 있는 반경의 밀도가 다르잖아요 여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기 면적으로 따져보자 요만큼의 이게 첫 번째 트랙인데 이 면적과 이 바깥쪽에 최외각에 있는 면적이 어떤 게 더 면적이 커요? 얘가 크죠 근데 얘가 동일한 속도로 지내다 보니까 여기도 여기에 저장하는 밀도와 바깥에 저장하는 밀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촘촘하게 꽉 채우지만 여기서는 듬성듬성 단단 말이에요 저장 용량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기억하세요 다음에 이 등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안쪽하고 바깥쪽의 원주율 차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RPM이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된다는 거 예전에는 얘가 두 번 정도씩 출제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또 안 나오더라고요 좀 됐어요 그래서 아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USB 메모리는 다 아시죠? 컴퓨터와 주변 기기를 연결하여 쓰는데 입출력 표준 중에 하나며 기존에 다양한 방식을 연결을 대처하기 위해 만들었대요 외부 전원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갖다 꽂으면 되죠 USB 메모리 그리고 얘는 IBM에서 재창했어요 지금 IBM이 없어졌죠 이거 중국 회사에 넘어갔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아예 USB 방식으로 연결된 주변 기기는 대부분 핫플러그를 지원한다는데 핫플러그도 좀 기억하세요 이 핫플러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장치를 꽂았다 폈다면 아무래도 스파크나 이런 것 때문에 장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USB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안 하죠 예전에는 저는 이제 예전 세대니까 이 USB가 나왔을 때 정말 이건 획기적이다 그랬어요 왜냐 예전에는 어떤 장치를 꽂으려면 마우스라도 키보드라도 꽂으려면 전원을 껐다가 껴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 갑자기 마우스가 안 돼 그러면 어때요 야 마우스 사와 그래가지고 전원 켜져 있는 상태에서 뺏다 켜죠 USB 메모리 뺏다 켜죠 이게 바로 핫플러그에요 이거랑 같이 나오는 게 플러그 앤 플레이가 나옵니다 PMP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윈도우즈 95였나요 윈도우즈 95 나오면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장치가 예전에는요 USB 메모리 꽂죠 마우스 꽂죠 그 다음에 이 설치 드라이버를 설치해 줬어야 됐어요 그래야 작동을 했다고 근데 어때요 꽂으면 바로 작동해 응 이게 바로 플러그 앤 플레이예요 다음에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오는 해예요 OTG라는 거 아세요 메인 컴퓨터 개입 없이 스마트폰이나 MP3 플레이어 등과 같은 포터블 장치를 동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OTG 케이블 딱 꽂으면 OTG 케이블 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SD 메모리도 꽂을 수 있고 USB 메모리도 꽂을 수 있고 마우스도 꽂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손으로 터치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할 수도 있고요 키보드 꽂으면 키보드 이렇게 타이핑 칠 수 있어요 이걸 연결해 주는 애를 바로 OTG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시리얼 퍼스 온 더 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신 기술이 좀 종종 요즘에 출제되고 있어요 지금 생뚱맞은 애가 갑자기 나왔는데 얘는 이제 공간이 좀 없어가지고 여기다 넣은 거예요 이제 저장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얘는 사실은 뒤쪽에 나와야 되는데 좀 땡겨서 놨습니다 그래서 전자 파일링 시스템 결국은 우리가 파일링 시스템이라는 것은 얘네를 배우는 이유는 사무자동화에서 저장 장치를 배우는 이유는 파일링을 하기 때문이에요 파일링이라는 거는 여러 자료를 관리 보관하는 걸 파일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얘를 전자 파일링 시스템을 쓰죠 바로 하드디스크나 아니면은 플래시 메모리나 이런 데다 저장을 하잖아요 이런 것을 파일링이라고 한다 그래서 뜬금없이 이게 뭐야 라고 하는데 우리 사무자동화에서 저장 장치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얘는 필요한 서류를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 보관 폐기하는 일련의 제도를 이야기하고요 문서 관리를 명확하게 할 수가 있고 정보 전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의사결정 그 다음에 기록에 효과적인 활용 공용 파일에 대해서 개인 물거나 방지 사무환경을 정리하고 중복 문서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문서를 없애고 신속한 검색을 할 수 있게 하고 기록 활용에 대한 재비용을 정을감하고 보존 보관 폐기 정기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기록 및 보존의 폐기가 용이하고 이런 거죠 전자 파일링 시스템은 이런 것을 전자화 한 거에요 자 그래서 자료 도면 등의 이미지 데이터 그치? 이런 자료나 도면 등을 이미지 데이터로 만들어서 저장 매체에 보관하여 쉽게 검색이나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에요 저장 매체로는 마이크로 필름이나 광 디스크를 사용하고 고밀도에 왜 그러냐면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밀도에 기억이 가능하고 보완성 및 즉시성 고속의 검색 기능 저렴한 가격 통신 기능을 가진대요 자료의 저장도 중요하지만 저장된 자료의 갱신도 중요하므로 갱신 시기 및 책임자 등에 대한 명백한 사항을 명시하고 자료의 관리 체제 또는 보완 문제 등에 대해서 절차와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된대요 뜬금없이 들어가서 좀 당황스럽겠지만 자 기억장치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억장치 특징에는 우선은 접근 속도에 대한 것이 간혹 출제가 돼요 그래서 레지스터 우리 뭐였어요? CPU에 있는 애였죠? 그 다음에 이 캐시는 이 CPU하고 주격장치 사이에서 속도 보정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그 다음에 빠르고요 얘네 두개는 다 SRAM에 해당합니다 얘는 DRAM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룸 자기 디스크 광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자기 테이프 순으로 속도가 느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기억장치가 나오네요 캐시 메모리 연관 기억장치 가상 메모리 이렇게 나오는데 캐시 메모리는 주격장치하고 CPU 여러분들 CPU가 빨라요? 주격장치가 빨라요? CPU가 열라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CPU가 열라 그냥 한 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초 단위로 보자 그래서 CPU는 1초에 100번이래요 1000번이란다 하자 자 램은 한 번에 100번이래요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 컴퓨터의 성능은 이 램 성능에 따라서 푹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 CPU가 자주 요청하는 애를 여기다 갖다 놓아요 바로 얘가 캐시 메모리가 돼요 그럼 여기서 바로 바로 갖다 쓰고 얘는 또 여기다 갖다 얹어 놓고 얹어 놓고 얹어 놓고 이렇게 해서 속도를 보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관메모리가 바로 이 캐시 메모리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장된 내용을 접근하는 때 내용에 의해서 주소로 접근하는게 아니라 내용에 의해서 접근을 하게 돼요 바로 이 연관메모리 방식이 바로 캐시 메모리에요 캐시 메모리가 바로 연관메모리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가상 메모리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우리 CPU가 있고 주격장치가 있고 보조격장치가 있을 때 보조격장치에서 주격장치로 만약에 8기가짜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했을 때 얘가 4기가다 그러면 4기가는 주격장치에 올라가지만 4기가는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실행이 안 돼 그래서 보조격장치 일부를 가짜로 주격장치처럼 사용하는 애를 우리 가상 메모리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주격장치 공간을 보조격장치에다가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이에요 가상으로 주격장치가 되는 거라 가상 메모리가 됩니다 얘에 대한 거는 또 뒤에서 또 우리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기억장치 용량 단위 앞에서는 속도 단위가 나왔고 이번에는 용량 단위가 나왔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천 단위로 갑니다 천 단위로 근데 컴퓨터는 어때요 우리 이진수를 쓰죠 왜 이진수를 써요 얘는 전기를 먹어요 전기는 어때요 온과 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가 인가되고 꺼지고 인가되고 꺼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진수를 사용하는 거고 좀 더 나간다고 그러면 온오프라고 하는 거는 True and False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의 기초 이론에 가면 이산수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거기에서 명제부터 배우게 됩니다 참 거짓 참 거짓 그리고 얘네를 집합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걔네를 가지고 이진수로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진수를 쓰게 되니까 얘 단위가 1000이 아니에요 1024에요 2에 10승 키로 메가는요 2에 20승이 됩니다 기간은요 2에 30승 2에 40승 2에 50승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네는 1024로 가게 돼요 2에 승수로 가기 때문에 2에 승수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평균 고장 간격이라는 애가 또 뜬금없이 나왔는데 우리가 어떤 장치를 쓰다가 보면 중간에 고장이 자주 나면 안 되잖아요 총 어떤 총 길이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얘가 몇 번 고장 났느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신뢰도 척도로 써요 고장이 많이 나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 mtbf mtbf mean time between between 배러 바로 between 배러 평균 시간 고장 평균 시간이에요 총 고장이 난 평균 시간을 책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고장 시간 있고 정상 가동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장 시간과 정상 가동 시간에 평균을 계산을 하게 되면 평균 고장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만 기억하시고요 이 공식만 좀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mtbf 나누기 mtbf mttr 이렇게 해주게 되면 되고 이 신뢰도는 mttf와 mttf 더하기 mttr을 합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 보면 문제가 나오는데 앞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쪽부터 문제를 한번 풀고 와 볼게요 데이터를 복수 또는 분할 저장하여 병렬로 데이터를 읽는 보조격 장치 또는 그 방법으로 디스크의 고장에 대비하여 데이터의 안전성을 높이는 거 우리 뭐였어요? 레이드였죠 레이드 자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됐대요 나스네요 cdro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레이저 빔을 비추어 반사하는 정도로 정보를 읽고 광디스크 1종이고요 읽기만 가능해요 주격 장치가 아니라 보조격 장치로 사용이 되겠죠 어떤 디스크팩이 7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한 면당 200개의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실린더 수는 한 면의 트랙수라 그랬죠 그래서 200이 됩니다 2, 7, 2, 14 해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테이프의 에코드 크기가 70자고요 블록 크기가 2,800이래요 나누면 된다 그랬죠 이거 얼마야? 4, 7, 28, 4, 7 40개가 되겠네요 이제 자 다음에 다음 중 컴퓨터의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명령어 처리 속도를 CPU와 같도록 한대요 CPU 기억 장치와 CPU 사이에 사용하는 거 캐시 메모리가 되겠죠 사용자가 보조 기억 장치의 전체 용량에 해당하는 기억 장치를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주격 장소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버추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가 됩니다 기억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오른 것은 1키로는 1000이 아니죠 1024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진수라는 거 기억하세요 1메가는 이거 1000단이잖아요 그치? 이게 맞네 자 1바이트 1바이트는 이게 잘못됐죠 그래서 1000 이렇게 가지고 키로니까 결국은 1메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1메가는 1024키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1기간은 1024키로가 아니라 1024메가가 되죠 단위 기억하세요 다음 보조 기억 장치 등이 사용하는 USB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컴퓨터와 주변 장치를 연결하는데 쓰이는 입출력 표준 장치다 USB 방식으로 연결된 주변 장치는 대부분 핫플러그 지원한다 애플사가 아니라 IBM이라고 그랬죠 애플에서 나온 거는 파이어와이어라고 그래서 IE1394가 돼요 이것도 하나 기억하고 계세요 USB 방식은 보통 외부 전원을 이용하지 않는다 파일링 시스템의 가장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서류 분실 방식 정보통신용인 신속한 검색 불필요한 문서 폐기 이렇는데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라 그랬어요 정보통신하고는 관련이 없죠 저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긴 시간 동안 하드웨어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기술 이번에는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